안녕하세요. 경제인준비위원회 아담스미스입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시장의 형태인 생산요소시장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게 독특한 이유가 단지 요소시장에서만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재화시장도 함께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생산요소시장은 학습할 부분이 좀 헷갈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복습을 꾸준하게 여러 번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일단 생산요소가 어떻게 구입되고 요소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노동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요소시장과 생산물시장이 있고 좌우로는 가게와 기업이 있죠. 가게는 생산물시장의 재화를 사기 위해 지출을 하고 그 지출은 기업에게 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생산요소시장에서 요소를 구입하고 그리고 그렇게 지출을 하고 그 지출은 생산요소를 가지고 있는 가게의 수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생산요소시장만 배우는데 생산물시장은 왜 여기에 있느냐 그것은 생산물시장이 생산요소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노동을 구입할 때 그 회사에서 얼마나 상품이 잘 팔리는지에 따라 노동을 구입하는 양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상품이 많이 팔릴수록 더 많은 노동을 고용하겠죠. 그래서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는 생산물시장에서 재화에 대한 수요로부터 파생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두고 파생수요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요소시장을 분석을 할 때 요소시장과 더불어 생산물시장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산물시장에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 원리에 따라 그렇게 생산량이 정해지고 그렇게 되면 또 그것에 따라 이것은 파이가 아니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에 따라 파생수요인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도 정해지기 때문에 가게는 자신의 효용 극대화 원리에 따라 노동량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요소시장에서 요소가 결정되는 것은 결국 재화시장에서 파생되는 그런 수요에서 이어진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생산요소의 분석을 위해서 먼저 알아둬야 할 개념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둬야 이제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여러 이론들을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이렇게 위에 두 개는 한계생산물가치와 한계수입생산은 기업이 직면하는 그런 노동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고 아래의 한계요소비용과 평균요소비용은 기업이 직면하는 노동공급을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생산요소 중 노동을 선택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vmp, mrp, np 등 모든 수식은 l을 붙여서 vmpl, mrpl 이런 식으로 안목적으로 붙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노동만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계생산물가치는 p 곱하기 npl 이라고 나타내는데 np의 정의는 저번에도 배웠듯이 생산요소 한 단위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동을 한 단위 추가함으로써 얻는 생산물의 증가분인데 그러한 생산물의 증가분 곱하기 p 즉 시장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혹시 생산물 시장에서의 이윤 극대화 조건을 기억하시나요? 그 공식은 바로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량이 정해지고 또 그로 인해 가격이 정해졌죠. 바로 한 단위 생산할 때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의 증가분과 한 단위 생산할 때 드는 추가적인 비용의 증가분이 같아질 때 이윤 극대화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때 요소 시장에서의 바로 mrp와 그리고 mfc 이것이 요소를 한 단위 추가함으로써 얻는 수입의 증가분과 그리고 한 단위 추가함으로써 노동이 투입될 때 들어가는 비용의 추가적인 증가분이 같아지는 부분에서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로 요소 시장에서의 이윤 극대화 조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요소 시장이 경쟁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mrp와 vmp가 같아지고 mfc와 afc가 같아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들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 사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계 생산물 가치는 p 곱하기 mp라고 말씀드렸고 한계 수입 생산의 경우에는 mr 곱하기 mp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계 수입 생산은 생산 요소가 한 단위 추가적 투입으로 인해 얻는 총 수입의 증가분입니다. 만약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이 된다면 p와 mc가 mc는 한계 비용이죠. mc가 같아지고 이윤 극대화 원리는 mr과 mc가 동일한 부분에서 일치하는 부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p와 mr은 같아집니다. 그래서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계 생산물 가치와 한계 수입 생산이 같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 부분에서 보자면 먼저 afc부터 보겠습니다. 평균 요소 비용이라는 것은 생산 요소 한 단위당 들어가는 요소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fc 곡선은 노동 공급 곡선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계 요소 비용은 바로 생산 요소를 한 단위당 고용할 때 기업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총 비용의 증가분이 되겠죠. 이것은 mc 곱하기 mp 물론 지금은 노동을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mpl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산 요소 시장을 구성하는 기초적인 개념들을 봤는데 afc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사실 임금이라도 보셔도 되지만 총 요소 비용인 tfc를 l로 나눠주면 되는데요. tfc라는 것은 결국 지금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임금 곱하기 그리고 추가되는 노동의 양 l이죠. 그것을 l로 나눠주게 된다면 이것은 그냥 임금 w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생산 요소 시장을 분석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기초 개념들이니 무조건 숙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분석해 볼 형태는 재화 시장도 경쟁 요소 시장도 경쟁인 경우입니다. 재화 시장이 경쟁이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p는 mr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수요 곡선인 vmp와 mrp가 같아지는 것이고요. 요소 시장도 경쟁이기 때문에 노동 가격인 임금 w는 개별 기업이 정할 수 없고 주어진 수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동 공급 곡선은 이렇게 수평의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afc는 결국 노동의 공급 곡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상태라면 여기서는 이런 상태에서 추가적인 수입분이 비용의 증가 부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노동을 더 고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상태라면 비용이 수입의 증가 부분보다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을 이렇게 줄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여기서 균형이 달성되고 이곳은 이제 mrp와 mfc가 동일해지는 지점 그래서 이윤 극대화점이 되겠습니다. 이때 노동자는 자신이 일한 만큼 vmfc에 맞게 이렇게 맞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요소 시장은 그대로 경쟁이지만 재화 시장은 독점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화 시장이 독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장 이론을 배울 때를 떠올려 보면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p는 mc보다 크다. mc와 mr은 이윤 극대화점이니까 이렇게 되면 p는 mr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것을 vmp와 mrp에 대입을 해본다면 vmp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 곱하기 np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mrp는 mr 곱하기 np가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재화 시장이 독점이기 때문에 p가 mr보다 크기 때문에 vmp가 mrp보다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면 바로 이런 형태로서 한계 수입 생산 곡선이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보다 낮게 위치하죠. 바로 수요 곡선 아래에 한계 수입 곡선이 위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차피 요소 시장은 경쟁 상태이기 때문에 임금 w는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 수준으로서 수평의 노동 곡선 노동 공급 곡선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윤 극대화 조건인 mrp는 mfc와 같은 점을 찾는다면 바로 이 점이 되겠죠. 여기서 이전 페이지에서 봤던 재화 경쟁 요소 경쟁 그래프와의 차이를 보신다면 아까 전에 재화 시장도 경쟁인 경우를 봤었다면 vmp와 mrp가 같아지는 점이기 때문에 만약 재화 시장이 경쟁인 경우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노동은 여기서 결정이 되겠죠. 하지만 재화 시장이 독점이기 때문에 완전 경쟁일 때보다 생산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하는 양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점 이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점에서 이만큼의 노동을 고용하게 되고 이 노동량에서는 원래 이만큼의 자신의 한계 생산물 가치만큼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받지 못하고 바로 여기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크기를 바로 공급 독점적 착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이만큼 경제적 비교율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그럼 요소 시장도 독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요소 공급 독점이고요. 요소 공급이라고 한다면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요소 공급은 우리가 지금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이잖아요. 이 노동력을 우리가 시장 이론에서 상품이라고 비유를 해본다면 결국 이 노동이라는 상품을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 시장에서 배웠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즉 요소 공급자는 자신의 공급 곡선이 존재하지 않고 자신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상에서 가장 유리한 점을 찾아서 노동량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 시장에서의 분석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MRP가 이 노동 공급자가 가지는 그런 수요 곡선이고 그 아래에 MR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MR과 MC가 만나는 이 점 이게 바로 요소 시장에서의 공급 독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 요소 공급자가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즉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이만큼의 노동량을 공급하고 그리고 이만큼의 임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요소 공급자가 가지는 목표에 따라 임금 및 노동량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균형이 되는 점을 찾았는데 만약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총수입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바뀌는지 배워보겠습니다. 혹시 생산자 이론에서 총수입 한계수입을 배울 때 한계수입이 과연 얼마일 때 총수입이 극대화되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만약 총수입 곡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한계수입 곡선은 총수입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계수입 곡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계속하다가 총수입 곡선의 극대화가 되는 점에서 이렇게 한계수입은 수평이 되는 즉 한계수입이 0이 되는 부분에서 총수입이 극대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계수입이 0일 때 총수입 TR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 요소공급자의 총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MR이 0이 되는 지점 이 점이 되겠습니다. 즉 이만큼의 노동을 공급한다면 총수입이 극대화가 되는 노동량과 임금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윤 총수입이 아니라 노동량을 극대화하는 점은 바로 이 공급곡선 그리고 수요곡선이 되고 바로 이 균형점에서 노동을 최대하로, 최대로 고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리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전보다 노동량이 줄어들게 되죠. 이건 제가 그래프를 잘못 그린 것이고요. 원래라면 예를 들어, 이렇게도 안되네요. 이게 다시 다르게 또 그려본다면 예를 들어서 MR곡선이 아까처럼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생각해본다면 아까 전에 총수입은 이 점에서 극대화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수요곡선이고 이게 공급곡선이라고 할 때 이 두 점이 만나는 이 점에서 노동량이 극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극대화가 된다는 것, 결국 최대로 고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걸 공급곡선이라고 표시했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요소공급자는 공급곡선을 가지지 않는다고 했죠.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생산물 시장에서 봤던 독점 기업의 행동원리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 독점 기업이 이렇게 있고 이 상태에서 MR 이렇게 있다면 이런 형태에서는 원래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만큼의 생산이 가능했는데 독점으로 인해서 이거는 MC죠. 독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오름으로 인해서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 여기가 이제 완전 경쟁에서의 균형점이고 그렇게 여기가 효율적인 생산량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소공급자가 요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노동량을 결정할 때와 달리 노동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고 이게 MR이라고 한다면 MC와 만나는 이 점에서 노동량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노동량과 임금 결정이 되기 때문에 완전 경쟁에서 노동량이 결정되는 것과는 달리 고용량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고 임금은 더 높아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고용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이 점 이 점을 생각해본다면 생산물 시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를 해본다면 그러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균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잘못 그린 것이고요. 이번에는 요소 수요 독점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독점이라는 것을 배울 때는 항상 공급 독점적인 입장 음... 입장이 아니라 그 방향에서 바라봤는데 수요 독점이라는 것은 생소할 수 있어도 사실 수요 독점이라는 이론이 그렇게 발전해온 대표적인 시장이 바로 요소 시장에서의 수요 독점입니다. 공급 독점은 해당 상품을 공급자에 의해 그런 영향력, 결정권이 굉장히 큰 경우를 의미했는데 반해 수요 독점은 그 반대가 되겠죠. 요소 시장에서의 수요자가 바로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이 되니까 여기서 수요 독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기업의 입장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보이는 그래프를 보시면 VMP와 MRP가 같다고 나와 있으니 이것은 생산 시장이 완전 경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소 시장만 이제 독점이 된다면 바로 이렇게 MFC가 AFC보다 높게 위치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이 매번 생산물 시장과 요소 시장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곡선들이 위치와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좀 혼동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요소 시장에서의 포인트거든요. MRP와 MFC가 같아지는 점에서 이윤이 극대화 이루어진다고 해도 AFC, VMP 등이 이제 같아졌다가 달라졌다가 반복을 하게 되니까 많이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익히셔야 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런 형태에서 MFC와 MRP가 만나는 점 여기서 AFC에 해당하는 여기서 임금의 균형이 형성되겠죠. 분명 노동자는 이제 자신이 공급하는 노동량을 VMP에 맞게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노동 수요를 기업이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제공하는 대가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되죠. 이것을 두고 아까는 공급 독점적 착취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요 독점적 착취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 독점 시장에서 이런 경우에 MC와 MR이 만나는 점 이 점에서 이윤 극대화 그리고 생산물이 독점이니 가격이 완전 경쟁일 때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공급 독점이었고요. 요소 시장은 이제 수요 독점인 상황이니까 노동 시장의 가격인 임금,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의 부분이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인 상황을 봤었는데 만약 완전 경쟁이 아니라 독점인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방금 전 상황보다 임금은 더 내려가고 고용량은 더 줄어들게 되는데 기업이 생산물 시장에서도 독점, 요소 시장에서도 독점인 상황에서는 여기서 MRP도 이렇게 기존보다 더 낮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MRP와 MFC가 만나는 점 이 점에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신이 제공하는 노동에 비해 노동량에 비해 이렇게 훨씬 낮은 가격에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공급 독점적 착취라고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수요 독점적 착취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봤던 경우보다 더 사회적 후생이 더 악화됐다는 걸 보시면 아시겠죠? 아까 전에는 이만큼이 후생 손실이었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이렇게 커진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요 독점하면 하나 더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수요 독점이라고 한다면 항상 세트로 학습해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최저임금제입니다. 우리가 기초경제학 초기에 배웠던 최저임금제의 경우는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자면 이렇게 완전 경쟁인 경우에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과 그리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있다면 원래 시장의 효율적인 임금은 여기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건 노동량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어서 최저임금이 여기서 설정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이만큼, 이만큼의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소수요 독점에서는 오히려 이런 최저임금제가 고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여기서 이렇게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다면 이런 경우에 기업이 인식하는 공급 곡선은 이렇게 최저임금을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고 그리고 MFC 곡선은 바로 이렇게 기존같이 쭉 가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새롭게 그려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윤 극대화 조건은 MRP와 MFC가 일치해야 하는 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점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보다 이렇게 고용이 증가된 것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만약 재화시장이 완전 경쟁이고 요소수요 독점이 이루어지는 아까 기존의 상황에서 본다면 아까 전에는 여기서 고용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오히려 고용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실업의 감소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경제적인 비효율성도 아까보다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을 때 최저임금제는 시장의 기능을 파괴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망치는 일이다 라고 했던 건 바로 시장의 형태가 완전 경쟁인 상황을 가정했던 것이고 이제 수요 독점도 배웠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쌍방 독점 쌍방이라는 말은 뭐 쌍방 과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결국 수요 독점자와 공급 독점자가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러한 행동을 추구하며 그러한 선택점을 찾는 것입니다. 아까 수요 독점의 경우를 본다면 수요 독점은 MRP와 MFC가 일치하는 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임금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공급 독점의 경우에는 MC와 MR이 만나는 이 점에서 임금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어느 쪽의 임금으로 결정이 될 것인가? 그것은 각 주체의 협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 독점자가 더 강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면 임금은 수요 독점자가 더 강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면 B점에 가까운 임금이 설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공급 독점자가 더 강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면 협상 임금은 A에 가까운 임금에 형성이 될 것입니다. 물론 노동량도 그에 맞춰 협상력에 의해 결정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쌍방 독점은 균형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요소 가격과 노동량 그것들의 범위 정도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전용 수입과 경제적 지대에 대해 배워볼 건데 제 기억에 이제 테셋 시험에서도 간혹 경제적 지대 문제가 출제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용 수입이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해당 생산 요소를 사용하기 위해 내야 하는 그런 어떠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제공하는 것에 대응하는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A회사에서 300만원을 받고 있는데 내가 B회사에 간다면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A회사를 다니지 않게 된다면 이제 최선의 가치는 B회사를 가는 것이겠죠. 이때 전용 수입이 바로 2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용 수입의 이해는 이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지대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적 지대는 기회비용을 넘어서는 이익이라고도 의미하기도 한데 이것은 사실 해당 생산 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지대가 더 커지게 되는데요. 그 요소를 나 혼자만 공급을 할 경우에는 경제적 지대가 상당하겠죠. 그래프로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생산 요소는 뭐 사실 노동도 있고 자본도 있지만 지금은 우선 노동으로만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있고 요소 공급이 변화함에 따라 전용 수입과 경제적 지대는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요소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입니다. 만약 완전 탄력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수평이 되겠죠. 이때는 이렇게 노동량이 정해질 때 이 사각형의 면적이 전부 전용 수입으로 남습니다. 즉 여기서는 경제적 지대가 경제적 지대가 하나도 없는 경우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노 렌트라고 합니다. 제가 잘 못 적었는데 경제적 지대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완전 탄력적인 경우가 아니라 이번 경우에는 요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이 가격에 이만큼의 노동량을 제공한다고 할 때 이 사각형의 면적은 총 수입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생산자 인야를 배웠을 때와 비슷합니다. 공급 곡선의 정의를 살펴보면 우리가 상품을 판매할 때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금액이었죠. 그래서 이 상품을 노동이라고 할 때 상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본다면 이것이 최소한으로 받고자 하는 비용 바로 전용 수입이 되고 그를 초과해서 받는 것이 바로 경제적 지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삼각형 이 부분이 경제적 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소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를 본다면 아무래도 해당 요소는 쉽게 말하면 굉장히 귀한 그런 고급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공급 곡선이 완전히 수직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를 본다면 이렇게 얻어내는 총 수입이 전부 경제적 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생산 요소의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전용 수입보다 경제적 지대로 얻는 것이 더 비중이 큰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중지대입니다. 우리가 지대는 아까 어떤 의미인지 배워봤었죠? 그럼 우선 중지대의 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중지대는 단기에 공급이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보수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을 때 단기에는 고정 요소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고정 요소의 어떠한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 요소는 단기에만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장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개념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자 그럼 중지대는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지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시면 초과이윤 플러스 총고정비용 그리고 아래에는 총수입 마이너스 총가병비용을 제한값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은 바로 기업이 초과이윤을 얻고 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중지대의 개념입니다. 물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중지대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총고정비용에서 손실을 빼주면 되는데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프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이게 평균비용이고 그리고 한계비용을 그릴 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수요곡선은 결국 평균수입과 한계수입이 같아지는 경우니까 여기서 MRMC가 만나는 점, 이 점에서 생산량이 결정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한 단위당 가격이 한 단위당 그런 비용보다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부분만큼의 초과이윤을 얻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아래의 사각형 여기가 총고정비용, 총고정비용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만큼이, 이만큼의 크기가 아래의 사각형 보이시죠? 이만큼의 크기가 총가정, 가변 비용이기 때문에 총비용에서 총가변 비용을 뗀 값이 바로 총고정비용이 된다고 했으니 이 두 번째 사각형, 이 부분이 바로 총고정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직축이 이제 평균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이제 한 단위당 가격을 의미할 때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생산량이 이 정도, 한 단위에 생산량을 곱했으니까 총값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지대라는 의미는 초과이윤 플러스 총고정비용이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여기서 위의 사각형이랑 그리고 아래 사각형, 총고정비용이 비용을 더하게 된다면 이 값이 결국 이제 우리가 중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각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시면 총수입에서 총가변 비용을 뺀 값이라고도 했으니까 총수입은 만약 이게 P0고 여기가 Q0라고 한다면 결국 P0 곱하기 Q0는 총수입이 되겠죠.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얻는 총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변 비용은 제가 아까 이렇게 나타냈던 이 빈 공간의 사각형이 바로 총가변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총수입에서 총가변 비용을 뺀 값이 결국 아까와 동일하게 이 빗변을 빗금을 쳤던 사각형 그래서 이 부분을 중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초과이윤인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손실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어떻게 되냐면 MC와 MR이 만나는 점 이 점이 되겠죠. 여기서 이번에는 이만큼의 손실을 얻고 있네요. 이제 여기서는 총고정 비용을 한번 본다면 총가변 비용은 여기까지의 높이고 그리고 비용은 총비용은 여기까지니까 이 사각형에서 이만큼의 수량을 곱한 부분이 이제 총고정 비용이 되는데 그것은 여기 높이와 여기의 길이 수량의 길이를 곱한 이 부분이 바로 총고정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준지대는 이렇게 이게 손실의 경우에 준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지금 손실은 우리가 가격이 이 수준이고 그리고 한 단 이당 비용인 평균 비용이 여기 높이이기 때문에 지금 얻고 있는 손실은 이만큼의 면적이 되겠죠. 그런데 총고정 비용은 우리가 이 높이와 그리고 이 길이의 곱 여기와 여기만큼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면적이기 때문에 손실을 뺀다면 바로 준지대는 손실을 겪고 있을 때의 준지대는 다 빨간색이라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짙게 칠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손실을 얻고 있을 때의 준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여기서의 모든 고정 요소가 갖는 비용 그러니까 고정 비용은 모두 매몰비용이라는 전제하에 이론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득 분배에 관해 간략하게 알아볼 텐데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계산법이 있지만 먼저 10분위 분배율을 보자면 인구에서 상위 20%가 가지는 소득 점유율에 비해서 하위 40%가 가지는 점유소득은 얼마인지를 통해 소득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공평하게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하위 40%는 전체 소득의 40%를 그리고 상위 20%는 전체 소득의 20%를 가지고 있다면 가장 공평하게 분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평등한 경우에 나오는 수치는 바로 2가 됩니다. 그러니 10분위 분배율은 가장 불평등한 0에서 가장 평등한 2까지의 수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5분위 분배율을 보자면 이번에는 상위 20%가 분자에 위치하고 있죠. 만약 여기서 상위 20%가 모든 소득을 가지고 하위 20%는 아무런 소득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것은 바로 무한대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5분위 분배율은 가장 평등한 1에서의 가장 불평등한 무한대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10분위 분배율과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10분위는 수치가 커질수록 평등한 것이고요. 5분위는 수치가 커질수록 불평등한 경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은 로렌츠 곡선입니다. 소득 분배에 관해 배울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분석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수평축은 이제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수직축은 소득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 그러니 수직과 수평축 모두 퍼센트로 단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만약 여기서 공평하게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인구의 10%가 소득의 10% 그리고 인구의 50%가 소득의 50% 그리고 인구의 80%가 소득의 80%를 가지게 되니까 가장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이렇게 대각선의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소득의 그런 분배 상태가 불평등해질수록 로렌츠 곡선은 이렇게 점점 대각선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만약 소득의 여기서 이런 인구가 100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99명까지는 여기서 전부 다 소득의 누적 비율이 0인데 마지막 한 명이 한 명이 이렇게 전체의 소득 전체의 소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로렌츠 곡선은 이렇게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불평등도가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래프로만 보면 어느 정도로 불평등한지 파악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이렇게 지니 개수입니다. 이 지니 개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우선 만약 이 면적을 a라고 하고 그리고 이 면적을 b라고 한다면 지니 개수는 a 플러스 b분의 a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로렌츠 곡선이 완전한 대각선의 형태가 된다면 지니 개수는 0이 되고요. 그래서 완전히 불평등한 상태 아까 전에 봤었던 이렇게 완전 붙어있는 이런 꺾은 형태가 된다면 지니 개수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니 개수는 0부터 1까지 1값을 가지며 그 수치가 커질수록 불평등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평등도를 계산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분석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오늘은 생산요소시장과 소득분배에 대해 학습을 해봤는데요. 생산요소시장은 그냥 단편적으로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생산시장 그리고 재화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그렇게 함께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파생수요라는 것도 있고 재화시장과 요소시장을 결합하고 그렇게 해석하여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분석 방법으로 인해 머리가 복잡하고 다소 그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텐데 요소시장은 정말 큰 비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 만큼 학습을 해두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미시경제학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시장 실패에 대해 배워볼 것이고 그 다음 시간은 마지막인 정보경제학을 배우면서 미시경제학 학습을 모두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대략 강의가 두 개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균형은 원래 처음부터 할지 말지 고민은 좀 했었는데 우리가 기초경제학이다 보니 아무래도 일반균형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았고 초급경제학 시험에서는 일반균형이 나온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예 안 나왔다는 것은 아닌데 제가 시험 문제를 풀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1강에서 목차를 구상할 때도 그때도 보셨다시피 일반균형은 제가 포함하지 않았고요. 그 이유는 그 이후에는 시장 실패와 정보경제학만 그렇게 구상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고 제가 올리는 강의를 제목에 맞게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